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ELS 이어서 지금 부동산 쪽까지 넘어온 상황인데요.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크호프의 경영 불안이 지금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쪽으로 옮겨 붙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유럽에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과 관련된 펀드만 무려 55조 원이 넘게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55%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은 55조에 달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 중에 25%인 14조 원 정도가 연말까지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손실 폭이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22년 고점 대비해서 무려 가격이 24%나 폭락을 했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이 깊더라도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가격은 원상으로 회복이 되겠지만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일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실률이 급속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3년 부동산과 관련된 주가 하락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런 위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부동산과 관련된 지금 자금이 55조에 달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연말에 14조가 만기가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연말까지. 굉장히 지금 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동안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실물 경제에 영향이 계속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지금 원래 3월에 예상이 됐다가 5월, 6월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쪽에 금리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대출 한도가 30년 정도 고정금리로 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내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만기 시의 재정 상태라든지 은행의 대출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4%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격 하락과 동시에 던지기가 지금 횡행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의 건전성과 관련된 스트릿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만의 소용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34%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뉴욕 은행처럼 갑작스럽게 대성중당 설정에 따른 경영이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앞으로 상당히 속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 그리고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건설 붐이 일어났던 뉴욕이나 LA,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뉴욕 커뮤니티 벤커프 같은 경우에 주가가 50% 넘게 빠졌죠. 지난해 3월과 같은 지금 은행 위기가 닥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50% 이상 급락을 하면서 당시에 많은 거액 투자 자금들이 일순간에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뉴욕 은행 사건 이후에도 현재 주간 자금 흐름을 보면 큰 폭의 예금 유출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거액 예금들 같은 경우는 MMF라든지 주식형 펀드로 많이 이동한 상황이고요.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 이후에 많은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레시프로컬 예금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호 예금 부조 형태의 안전장치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25만 달러까지 보장을 받는데 100만 달러를 예치했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이 나머지 다른 은행에다가 이것을 25만 달러까지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객 예탁금 이탈에 따른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이런 자금 인출 사태들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는 예금 인출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예금 인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죠. 선진국 증시들은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상승 랠리를 벌였는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성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증시가 계속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월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생성 AI와 관련돼서는 투자 붐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실패사라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형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옵션 매물이 지금 더 이상 주가 상승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소용주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신흥국 증시 쪽으로의 자금을 이동시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주가 상승이 연초에는 진행이 됐었지만 이제 앞으로 대선와 관련돼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 미국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본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운 개혁 조치라든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의 역사상 흐름을 보더라도 여름을 전후해서는 주가가 조종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와 관련해서는 차익시켜 하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많고요. 특히 월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만이 보는 달력이 있습니다. 11월과 1월 사이에서는 만족의 겨울이라고 해서 이 기간 주가 상승이 뚜렷하는 특성을 즐기라는 이야기고요. 만족의 겨울이요. 그리고 어떤 2월과 4월은 수확의 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4개월간 뜨거웠던 증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투자 수익을 하나둘 챙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5월과 7월은 수상한 여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시장의 메이저 프레이저들이 이탈함에 따라서 주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뉴욕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수확의 봄 계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5월의 증시를 떠나라는 격언처럼 이제 서서히 차익을 실현시키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요. 이후에는 소용주라든지 그리고 이머징 시장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매도를 해라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이 아니고요. 그래서 월가의 달력에서 나오는 5월에서 7월 그러니까 수상한 여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상하기 때문에 빨리 매도라고 증시를 떠나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계속 제출이 되고 있는데요. 신흥국으로 자금을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여름 전에는 차익 시전을 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